안녕하세요 다이노 잘 지냈어요 이 화물기차 가지고 색을 배워볼까요 좋아요 다이노 이 공들을 하나씩 맞는 색 기차 위에다 던져야 해요 아니면 기차가 못 출발해요 할 수 있죠 빨간색 잘했어요 다이노 첫 공을 올려놨어요 초록색 잘했어요 다이노 안 올라갔어요 다이노 다시 던져봐요 아니면 기차가 출발을 못해요 노란색 잘 던졌어요 다이노 화이팅 괜찮아요 다이노 거의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에는 올라갈 거예요 파란색 좋았어요 다이노 올렸어요 보이죠 다이노 기차는 거의 다 출발할 준비가 됐어요 공이 이자는 몇 개 안 남았어요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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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색 잘 던졌어요 다이노 잘 던졌어요 다이노 화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수고했어요 다이노 수고했어요 다이노 우리는 색들을 배웠고 다이노 덕분에 기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이노 잘 지내? 우리 오늘 색깔을 배우면서 대포를 쏘지 않을래? 어허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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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돌게 노란색 keln 노란색 동란색 주황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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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이노 오늘은 색깔을 배우면서 기차를 보지 않을래?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이 기차는 빨간색이야 이 기차는 노란색이야 이 기차는 파란색이야 이 기차는 주황색이야 이 기차는 초록색이야 이 기차는 보라색이야 이 기차는 분홍색이야 좋았어 우린 오늘 여러가지 색깔에 대해서 배웠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분홍색 새로운 여행으로 다시 만나자 구독해주세요 안녕 다이노 잘 지내? 다이노 우리같이 풍선을 가지고 놀면서 색깔에 대해 배워볼까? 그럼 시작해보자 이 풍선을 불어보자 노란색 우와 근사한데? 다시 해보자 빨간색 으흥 파란색 분홍색 다이노 어떤 풍선을 먼저 불어보고 싶어? 좋아 시작해보자 주황색 보라색 잘했어 다이노 오늘 우린 정말 많은 색깔에 대해 배웠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다이노 잘 지내? 우리 오늘 색깔에 대해 배워보지 않을래? 좋아 다이노 그럼 기준기로 올라가서 출발하자 상자를 내려놓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다이노 주황색 주황색 아 여기가 배워보았다 아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빨간색 보라색 잘했어 다이너 우린 오늘 여러가지 색깔을 배웠어 오늘 뭘 배웠는지 정리해보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보라색 또 만나요 여러분 이동색 이동색 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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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